모든 약속입니다. 그냥 소수, 소, 몇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속이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2000년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말하는 것이야 지금을 말하는 것이야 지금 현재, 오늘, 오늘, 오늘을 말하는 것이야 그런 약속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빈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이시죠 우리 종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가서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이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이다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뿐이다 할 때 그 영광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그런 약속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온 것이다 말했어요 그리고 더 충만한 생명은 주의 위에서 온 거다 말했어요 사단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러 왔다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래서 충만함을 말하고 부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 모든 삶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풍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러한 번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보십니다 다 이보십니다 모든 약속이 다 이보십니다 나 volte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의사가 새 무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새 무릎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목에 어떤 뼈가 돌출되어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치우고 계십니다 목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지금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there is a woman with a cyst on the ovary 난소에 종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릎을 touch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there is another healing for diabetes 하나님께서 지금 치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이곳에서 임시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있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she can no longer feel the pain yeah amen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